그래서 작년에 주신 분들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목적은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있으면요 그것을 바깥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서 기약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기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내부상에 의해서 지오대식, 트라이앵글,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확장을 하면 걸치는 몸에 대해서도 지오배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때 이 값들이 복도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상 꿈은 어떤 H3 3차원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하이퍼블릭 매니폴드가 있을 때 여기에 매니폴드가 들어 있으면요 그걸 펼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일단 볼륨은 자연스럽게 이거에 적분해주면 볼륨이 나오는데 이거를 익스테딩 모델에서 잘 설명을 해서 어떤 적절한 영역을 잡아주면 이 영역 플러스 어떤 걸 잘 잡아줄까요 이쪽에 뭐 지오리라고 할까요 적당한 걸 잘 잡아줘서 뭔가를 찾아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값들이 복도수 값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단어에서 나왔듯이 이런 값을 잘 찾아주실지 않을까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게 꿈인데 그 일본 그룹에서 하는 이론이나 또는 미국에서 블록그룹으로 더 나오는 이론들은 하여튼간에 항상 하이퍼블릭 3D메저널 매니폴드가 있으면 이런 값을 인베리언트로 만들어 주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는 여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뺐으니까 이 pi 제곱 y나 pi 제곱 y 이런 값들을 찾아주는 게 희망사항인데 그걸 확장하게 되면 교묘하게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할겠지만 구멘처럼 생겼거든요 이걸 확장하면 구멘에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이 구면에 토탈 스페이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H3가 이미 볼륨이 무한대로고 바깥에다가도 지옥에 들여줄 수가 있는데 바깥에 여전히 무한대로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무한대 합이 유한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적절한 방법을 취해주면 이 값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 값이 이게 교묘하게도 이게 이 pi 제곱 y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젝티브 모델을 해주게 되면 pi 제곱 y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아주 희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적당한 땐 그거가 이렇게 많이 찾아낼지도 모르고요 저 김현 선생님하고 이렇게 많이 보통 생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들어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런 적분이나 또는 이런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적분을 계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고 어 해 줄 수가 없죠 이건 이 경우에는 둘 다 둘 다 포지티브로 무한대죠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런 식으로 콘터 적분으로 이제 적분을 드립니다 x분의 1이라는 어너리티 펑션을 감마라고 하는 콘터계에서의 선적분을 이해해 주게 되면 이 값은 9h거든요 뭐 그래서 방법 자체는 약간 좀 어거질 수 있지만 문자는 이제 이 값이 의미 있는 값을 만들어 주느냐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정확하게 여기서 생기는데요 어 어 한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h2를 이 스텐티드 하는 경우에 포항까지 포항까지 모델을 이 스텐티드 하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이 생기는데 위에가 위에가 둘 다 위아래가 둘 다 무한대 에어리를 가져가게 그런데 해주면 토탈 에어리어가 마이너스 타파해가 이 선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전히 무인형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걸 보일 텐데요 이제 쓰는 테크닉이 이런 것 같습니다 좀비 이 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아이디어의 핵심 부분인데 어떤 언어리스 펑시션을 콘트 적분을 해주는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바꿔줄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요 먼저 B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마가 이게 감마거든요 차이가 이 적분이 하나는 이 적분이고요 하나는 이 적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펑션이 있죠 이 펑션의 폴은 여기서 생기거든요 여기서 폴이 없거든요 이 사이에 없거든요 딱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잘 복쇄석에서 알려진 정리에 의해서 이 콘트롤, 이 콘트롤한 적분이 똑같죠 그 값이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게 거기서 나오고요 이 레인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걸로부터 벗어지면 돼요 뭐냐면 이 콘트 상에 있는 복쇄석 G에 대해서 G 플러스 FG는 아예 절대값이 이거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 절대값을 해주면요 그래서 전체 절대값을 해주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르베그 노비렛 컨버전스였는데 이거를 G 엑셀런이라고 놓으면 G 엑셀런이 부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또 G분의 1 G보다 닿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G가 가마상에서는 확실하게 분명히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G가 뭐예요? G분의 여기선 G분의 G 절대값분의 1이죠 저건 절대값인거죠 그러면 무슨 정리가 있냐면 리미트 인테그랄 G 엑셀런이 리미트 G 엑셀런 이럴베그 노비렛 컨버전스 절음이라고 하는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걸 만족하기 때문에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아직 콘토 적분을 원래 이걸로 바꿔서 이해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어 엑셀런 어플록시메이션 특징 일합을 사용하는데 한번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 모델을 생각하는데요 클라이언 모델은 이렇게 지원해지기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나타나죠 이런 잘 지금 어 하이퍼볼릭 공간의 모델입니다 매트릭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좌표 그리드놈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x가 1일 때, 이걸 아이디얼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종의 이걸 하는 경우 무한히 끌고 가게 되면 점점 작아지고요 이 아이디얼 바운더리 경계에 무한대의 볼륨이 몰려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로 부터 dV vp 하면 이렇게 되는거nu 어떤 영역에, 이런 영역에 이런 영역에 볼륨을 극하고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dV...볼륨ir 범을 잡아서 적분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를 더 하고 싶으면 뭐 또 잡아주곤 해줘 이 곡선의 길이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ds에 대해서 접근해 주면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로는 어프로스페이션 테크닉이 뭐냐면 매트릭을 이 시뮬로 매트릭이죠 여기선 이게 아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매트릭인데 이것을 컷터브에서 약간 곡소수 방향으로 컷터브에서 이걸 어 과연 유한한 매트릭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1짜리에만 이것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에프슐론은 뭐냐면 1-에프슐론은 나누고 엡슐론은 나누 수 있습니다 원래 1인데 복스노소방에 약간 옮긴거죠 이렇게 옮긴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매트릭은 이 상에서 어디서든지 다 유한한 것 같아요 이 매트릭은 폴이 안 생기죠 폴은 복소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로 볼륨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다르게 정리하였습니다 위로 정리해주면 limit, epsilon, 영어로 말할 때 vdvmc 이걸로부터 볼륨폼을 구합니다 똑같이 리만예 매트릭으로부터 볼륨폼과 과정을 똑같이 발라서 해주게 되면 d에프슐론의 상수가 볼륨폼을 구합니다 사실은 이수나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분명한건 이것은 분명히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각각의 엡슐론 상에서 그런데 에프슐론 0으로 가면 다시 원래 매트릭으로 간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고맙게도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기존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무한대 볼륨이고 무한대 볼륨인데 이게 유한한 값이 가집니다 유한한 값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이런 형태고요 이렇게 바뀌어서 콘트 적군으로 바뀐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추가해서 이번 토크에서는 익스텐디드 클라이란 모델이고요 익스텐디드 포항카레 디스크 모델이 잘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익스텐디드 포항카레 포항카레 스페이스는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삼각형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간에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 있냐 여기서처럼 똑같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매트릭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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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은 볼륨 폼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는 여기에 n승 그래서 볼륨 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랑 여기다가 똑같이 접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날 바꿔주면 여기를 일 날 바꿔주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여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 내부는 원래 리마니아 매트릭이 있으니까 이쪽은 지오미트를 잘 건들어갈 수 있는데 바깥쪽에는 어떻게 지오미트를 만드느냐 이게 포지티브 데뷔트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적대값이 이를 봐면서 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다 지오미틀이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것을 보통 세마이 리마니안 또는 시도 리마니안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리마니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깥쪽까지 자연스럽게 지오미트를 확장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도 이게 서클들이 지오되어 시기입니다 한바퀴 방향의 것들이 그리고 독도 공항으로 쓴 이 포악과 레노들은 대칭이 됩니다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그런데 볼륨폼이 여기서는 자주 알아보게 되면 이게 n이 있기 때문에 짝수와 확수의 차이가 있는데 짝수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요 내부에서는 항상 양수니까 플러스고요 바깥에서는 이게 2분일 때 짝수 양수고 n이 5디일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n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기계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걸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포악과 레디스크 두 개를 위아래로 대칭으로 붙인 건데 여기에 접선 벡터의 롬을 여기서는 다 플러스로 생각하면 이 반대선 대칭으로 마이너스로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벡터의 방향이 롬이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이면 짝수,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그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 차원에서는 여기에서의 볼륨을 재고 여기에서의 볼륨을 재서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수 차원이 되면 배칭 구호가 플러스나와서 이제 구호가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익스텐드는 포항과 레디스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떠오르는 거냐면 Rn1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Rn 플러스에다가 이 매트리닉을 줘서 이 매트리닉을 여기에 하이퍼버레이드, 디지터 스페이스 여기다가 리스트레이션 해서 여기에다가 이쪽 평면으로 그걸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저거고요 이것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빛을 쌓아서 만든 거고 여튼 이게 다 국문들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이 하이퍼버레이드 모델상에서 주요 아이소메트리가 있거든요 그걸 O&M이라고 보는데 이 O&M 그룹이 이 하이퍼버레이드 스페이스에다가 리스트레이션 상계되면 바로 그게 하이퍼버레이드 아이소메트리입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목숨 바깥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 안과 바깥에서 아이소메트리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이소메트리가 여기서 움직이면 이렇게 경지해 놓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버릭, 목소드롬, 하이퍼버릭, 파라버릭, 엘리티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깥에서도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현상이 이게 유연한 값이 나오는 현상을 봐야 되는데요 많은 사건을 그리고 이걸 이제 이게 클라이넥 모델을 오기다 하는 건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아예 네디안을 써줄지에 의해서 구면으로 이제 이 배트릭을 액셔노배트릭을 옮겨서 요거 사항에서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면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블 백프로디션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클라이넥 모델으로부터 오는 것을 SNH 뿌안까레 모델으로부터 오는 것을 SNH P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생긴 것은 일단 스피어처럼 생겼죠 음 약간 이상한 공간이지만 그런 걸 보시고 요 그래서 이게 유연한 값이 되는 것을 이 예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 뿌안까레 디스크 2차원 경우에 저게 유연이가 플러스 플러스 두개인데 이게 이 방법을 개선했을 때 유연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걸 정의에 끝으로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개선하기 편하게 중장품으로 바꿔서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2파이 음 세타는 세타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서 4 곱해서 8파이가 나오죠 본질적으로 이제 이걸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거랑 매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B 과정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바꿔치게 해 주고요 역시 이 R이 이 간만으로 집대로 이거고요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이 사이에 허리가 없거든요 이 항체가 그래서 바꿔치게 해 주시고요 B에 의해서 그 다음에 A에 의해서 A에 의해서 바꿔치게 뭐를 바뀌냐냐면요 그리고 극한이 1이니까 어떤 복수 어넬트 펑션의 어떤 패스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패스냐면 여기 인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패스입니다 접근을 접근을 이걸 1백이 아니죠 이걸 C로 치환해서 그냥 쭉 해보시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뭐 들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걸 위험한 맛이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가 사용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엡슬론 볼륨 이렇게 해 중에 정의가 중요한데 컨텔 덕분으로 생각해 주면 그냥 처음부터 컨텔을 해서 해주면 뭐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컴퓨터에서는 훨씬 더 빠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간단히 하나만 언론 드리면 익스테인드 모델에서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은 그냥 합한 영역을 면적으로 구해줍니다 또는 볼륨을 구해준다고 치면 이거 구할 수 있거든요 엑스테인드 모델에서 일단 이렇게 구해줍니다 유한한값이 나오니까 구해줄 수 있는데 이제는 컨텔 덕분으로 해주면 이거를 이 네덜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게 있거든요 이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는게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서 함수가 생깁니다 이 함수가 지금은 이게 이렇게다가 떨리니까 이게 언어리스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어떤 펑션이 붙는데요 이게 언어리스 펑션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접근을 컨텔 덕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지만 이런적으로 완벽하게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컨텔 덕분은 어떤 경우에 편하지만 설명이 안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서진 것이 보게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룬이 생깁니다 이 각 a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왜냐하면 토탈 스페이스 면적에 곱하기 2파이너 세타 이렇게 준비되니까 왜냐하면 시메트리가 있으니까요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성균제를 살펴보게 되면 겨어만 얘기해 보면 볼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가 한쪽 컴포넌트에만 들어갔을 때 클라이넨 모델이나 부아까련 모델의 한쪽에만 들어가고 그것이 이미 한쪽에서 유한한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같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U를 볼륨으로 바꿔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상의 정의된 볼륨을 정해줄 수 있고요. 진짜 스피어의 볼륨에 아예 엔지 상계됩니다. 어느 모델이나 생긴 건 많이 다르지만 전체 볼륨은 똑같습니다. 지금 A2인 경우는 아까 저 계산했는데 A2인 경우는 집어넣으면 Ia4승이니까 스피어의 볼륨에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나옵니다. 변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퍼 볼륨 안소베틀에 의해서 볼륨이 인베리엘 타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하이퍼 볼륨은 같은 거니까 인베리엘 타선은 자동입니다. 그런데 걸친 것까지도 인베리엘 타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이게 콘트도 뿐이고 이 함수가 싱귤러메틱하고 같이는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아이서메틀에서 보존이 되거든요. 콘트만 바뀌지만 콘트만 바뀌는 게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진명이 됩니다. 약간 해석각적인 문풀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대법한 성인들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니언 모델에 의해서 크라니언 모델에 의해서도 똑같이 눈을 잡아주기에는 마이너스 2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이면 삼각형에 있는 에어리어죠. 2차원입니다. 2차원 삼각형의 에어리어 볼륨이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알려진 시기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삼각형 뿐만 아니라 걸치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 아무 사나 깨달입니다. 각도 다 정해줄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진명을 하는데 이렇게 진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진명하면 되냐면 이게 익스텐디드 했을 때 지오대식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대원이 됩니다. 익스텐디드 크라니언 모델에서는 이거는 원래 RM 공간상에서부터 이게 원래 이 RM 공간상에 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지오대식이 사실은 원점을 전하는 평면에 쓰다린 단면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쪽 구상에서 보게 되면 예전히 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길이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건 1차원 익스텐디드 모델에 보이니까 이 1차원 서클의 볼륨에다가 i만 해주는 게 길이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캐릭터식 펑션을 잡아줍니다. 뭐냐면 이쪽 페니스피어 상에서는 1이고 저쪽에서는 0이 되는 펑션입니다. 그걸 잡아주게 되면요. 뭘 보일 수 있냐면 이 세 개의 캐릭터식 펑션의 교집합 이걸 곱한 거니까 이 용역에서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런 펑션입니다. 이게 정확히 에러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갖다 줄게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반대편의 캐릭터에서 펑션이 되고요. 이것이 0이 되는, 0이 안 되는 이것은 정확히 반대편 편역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둘이 볼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뭐가 되냐면 너를 띄기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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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얼터레이팅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고맙게도 이것을 갖죠. 그래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면서 2배의 볼륨이 됩니다. 이게 이미 이 차원에서 성립하는 악인먼트인데 짝투 차원에서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수 차원이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지워져서 이 작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2배의 볼륨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랬냐면 저기에다가 이게 하이퍼블릭 2차원 예를 들면 이게 하이퍼블릭 2 등의 자를 매니폴드면 이거를 이렇게 펼칩니다. 하이퍼블릭 스퀘이스 안에다가 펼쳐놓으면요 그걸 트라이밀레이션을 합니다. 이 바운드리 아텐티케이션을 위해서 사실은 다 이렇게 보내면은 사실은 이게 완벽한 이런 하이퍼블릭 매니폴드가 나오게 됩니다. 트라이밀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해주면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걸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2배 볼륨 M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 이름은 토탈 스페이스의 볼륨이고요. 그게 몇 개이냐면 삼각형 개수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 B2H 베이스 개수만큼 삼각형의 트라이밀레이션의 베이스 개수만큼 있고요. 이거를 다 쭉 해주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것은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삼각형이 있으면 이것은 페이스를 한번 카운트해 주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엑지를 한번 카운트하는 거고요. 이것은 버텍스를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형을 다 합치면 여기에 토탈 스페이스를 하나로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탈 스페이스에다가 곱하기 엑지의 개수 그 다음에 버텍스에다가 나와서 볼륨 S2H 올 켈트시지 그래서 가우스 권의 포를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을 이렇게 익스텐디드하는 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지 않고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의 짝수 차원에서 저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꺼거래 모델에서도 똑같이 저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달라지는데 본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인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의 차원에서 해준다는 게 이미의 차원에서 보면 하이퍼 볼륨이 엔디 면여이 낫다. 사실은 엔디 짝수 차원이 되거든요. 볼 수 차원이 되면 저작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짝수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를라를 얻게 되는데 사실은 인식이 사실은 인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스피어죠. 스피어에 올림캐트리스틱 2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지오메트리스틱 2가 나오죠. 그 나오는 이유는 반대편에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올림캐트리스틱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잘 알려드린 이런 게 있거든요. 포즈업 프로포셔널 엔트리스틱 2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표현해주면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바로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를 쓴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등기화 테크닉에서 나오는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가 자연스럽게 그냥 지오메트리스틱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고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를 쓰지 않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콤플렉스까지도 가게 되면 M이 컴플렉스 하이퍼폴링 매니폴링 그러니까 리얼 차원으로는 이제 딱 2L 차가 되겠죠. 이런 매니폴드에 대해서 똑같이 이걸 쓸 수 있는데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를 사용하게 되면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를 사용하게 되면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에 에마고야말로 롤레이션을 드려있어요. 에마고야말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 이런 거 하나가 아니면 그거 선이 완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M하고 N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매니폴드를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적당한 매니폴드를 하나 잡아줘서 이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개수를 구할 때 이걸 써서 이 식을 써서 개수를 구해주는 건데 지금은 개수를 이제 지어베티링하게 구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MES, SH, NM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 하나를 이거를 이제 그냥 바꿔치기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 지금은 이거는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를 보기도 약간 아직 불확실한 거죠. 이 형태 자체는. 왜냐면 이런 건 대세까지도 허재브레어 프로포셔널티에 성립한다는지 그건 모르면서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라고 믿으면 일반적 재험을 보는 건 저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포셔널티가 스테이트먼트가 M하고 N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이 있어서처럼 이퀄리티만 가정 근데 그 필수로 프로포셔널티에 가정 가정. 아비트럴이 M하고 N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M이 N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운동은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죠. 그냥 매니폴드가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장장할 수 없지만 그런 조건을 못 봤습니다. 제가 단 스테이트먼트 봤을 때 지금 물론 다른 하이퍼볼릭 인경을 하는 겁니다. 스트럭치가 고정하면서 지어리티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디블러핑에서 어떤 하나의 모델 스페셜 안에서 펼쳐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볼릭의 스페셜 이면 안 되죠. 둘 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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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리티 스트럭치를 가려야 됩니다. 컴프레스 하이퍼볼릭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컴프레스 하이퍼볼릭 스페셜 도 이것도 이렇게 확장해줄 수가 있거든요. 익스텐티드 모델을 써가지고 확장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어메트리가 좀 어려워지는데 일단 형식적으로 꼬만하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근데 이제 희망사항은 이게 커터니언이나 또는 옥타니언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쪽 지어메트를 모르지만 볼륨은 더 할 수 있거든요. 볼륨하고 오르르크 했을 때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적불 해주면 됩니다. 선적불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구했더니 그 값이 기존에 알려진 가우스포네 포밀랑 일치를 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이 됐고 옥타니언 케이스에서도 이걸 구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식하고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근데 저희 목적은 뭐냐면 이것도 확제 프로포셔너리티가 만약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거로 하나를 다룹니다. 매니폴드를 하나 다룰 필요가 없이 그냥 토탈 스펙 작가해 주니까 그냥 자동으로 개수를 구해줄 수 쉽게 구해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이 식 확제 프로포셔너리티 이 식 자체도 구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구해줄 수 있을 거로 리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1인 경우에 컴프레스 하이퍼 볼리 디메인율 1인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 이 CP1상 이 컴프레스 버블 디메인율 1을 이거를 해보면 이게 교묘하게도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S2상의 위의 아래도 이게 바로 정확하게 CP1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H1C 컴프레스 디메인율 1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6층이거든요. 그거를 익스텐트하게 되면 스피어가 나오는데 CP1이에요. 이게 이런 점에 주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상에서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디메인율 2가 되면 2가 되는 그러니까 1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볼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트라인글레이션을 해도 되지만 트라인글레이션을 안하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를 팔각형을 그려주거든요. 이런 다음에 뭘 해주게 되냐면 이쪽 방향을 갤럭티스트1 젤리테스트2 젤리테스트3 그니까 뭐냐면 이 안에서는 1이고 바깥에서는 0이 되는 펑션을 잡아줘서 요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요 트라인글레이션은 안 하고 근데 왜 트라인글레이션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컴플렉스 헬퍼블릭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디멘전 2만 대에도 컴플렉스 헬퍼블릭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것이 트램귤러지 가능한지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잘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디멘전 1 지오데시 플레인이 없거든요 컴플렉스 헬퍼블릭부터는 그래서 바이셉터만 사용해야 되는데 바이셉터 모양이 이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디멘전 1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배설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토탈 스페이스가 나오고요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 하나의 볼륨 각각 8개의 볼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붙으니까 엣지의 개수 플러스 엣지의 개수 곱하기 전체 볼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합치게 되면 이게 버텍스에서 이게 다 합쳐져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펀들은 이게 다 0이 되거든요 안 만나기 때문에 보지팔피 공지팔피여서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냥 한 번에 전체 볼륨에다가 cp1 볼륨에다가 올로켓트 스페이스 0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하이퍼버릭 디멘전 2, 3까지 확장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지오메트릭하게 이 2는 뭐가 나옵니다 이 2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쭉 작업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요 이 반대편에 대칭으로 하나가 나오고 이거를 접근해주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영역의 접근값이기 때문에 두 배의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하게 2가 나오거든요 그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cp1이 2거든요 1차원일 때는 2입니다 그런데 n이 2만 되면 2가 아니라 3, 4 이렇게 쭉 하나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이내 차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이 개수가 지오메트릭하게 올로켓트가 나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그냥 생각만 여기까지만 이런 게 아이디어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소리를 못 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 방법이 돼야 되는데 이 통치라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이것도 이제 불수적인 문제고요 자아 저다보면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안 돼서 더 이상 진전을 못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 모델이 이 모델이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나 바깥까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영역이 생기면 그게 영역이 리얼 값하고 호수 값을 동시에 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당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매니폴드에 대한 그런 천사임은 인베리언트를 잘 주지 않을까 생각을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사자질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구서 없이 했는데 궁금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 네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주인님 이렇게 이렇게 점심을 드시면 정리해 주시기 기다려주시기 든 든 든